그 사람...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더 아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믿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아, T1님 괜찮아요. 괜찮고 그냥 스트레스랑 우유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...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 뿐이지 몸은 괜찮아요. 제가 뭐 들고 화장실 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이렇게 X 달콩 재밌게 살아라는 걸 보여주라고 말한 건데 잘못 오해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. 아니, 뽀뽀는 매일 하죠. 매일. 매일. 스트레스는 뭐 어디서 오는지 아실 것 같은데... 얘기 안 하겠지. 같이 뭐... 스트레스에는 맛있는 음식이 좀...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 보면서 있고 뭐 약간... 웃긴 동영상 보면서 같이 웃고 뭐... 우리는 뭐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. 솔직히 여태까지는... 어차피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제가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왔는데 요번에 이제 남의... 저의... 저 부인한테 찝적 되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..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더 아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믿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. 아니 저 시끄럽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그냥... 그 사람의 거짓말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들어주니까 거짓말을 자꾸 만드는 거 같아요. 저에 대해서 흠집은 내고 싶은데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만드는데 저... 뭐...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야 그만둘 거 같아요. 저는 글랩을 사용하여